우리 애인은 나상도의 소개팅 나상도의 소개팅 나상도의 소개팅 나상도의 소개팅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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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멋있어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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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한테 우리 애인 소개하고 잔잔을 했는데 어느새 눈이 맞아 우리 애인 빼앗겼네 누구를 믿어 어떻게 믿어 내 사랑 가져가면 나는 어떡해 차라리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가라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눈물을 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는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정말로 열 받네 이번 주에 정훈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머피의 법칙 정말인가 봐 소개팅 눈물팅 개밥의 도토리 우린 결국 남남이 되어버렸네 옥슨 옥슨 아 다음에 뵙는 걸로 할게요 내 친구한테 우리 애인 소개하고 잔잔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옥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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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를 믿어 어떻게 믿어 내 사랑 가져가면 나는 어떡해 차라리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가라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눈물을 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는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정말로 열 받네 이번 주에 정훈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머피의 법칙 정말인가 봐 소개팅 눈물팅 개밥의 도토리 우린 결국 남남이 되어버렸네 나상수 씨